참나나 양심한테 안 물어보고 지금 여러분이 독단적으로 결정 내리신 게 많다니까요. 그런 짓 하면 지옥가, 지옥 구경도 못 해보신 분들이 서로 지옥으로 경고합니다. 고민해요. 진짜 지옥 가나? 이걸 하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?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. 그걸 들으시면 안 돼요. 제가 정교나 이런 데서 좀 비판적인 게 뭐냐면 정교 다 좋은데 정교의 아주 위대한 성직자들마저도 자기 정교 안에 편견에 빠져 있고 자기 정교 문화만 고집하고 이거 잘못되면 난리 나는 줄 알고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다른 정교는 다른 문화 갖고 있죠? 다른 문화 가져도 된다는 얘기예요. 사실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면 그런데 우리 거 아니면 큰일 나는 줄 알죠? 우리 믿음.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 양심이 뭐라고 하나 들여봐야 되는데 이걸 안 들여도 보고 우리는 내가 아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속 계산만 하고 있어요. 그걸 가지고 남을 단제하고 평가하고 제가 그거 안타깝다니까요. 림포체 같은 분들한테 고승한테도 물어봐요. 왜 중생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잘해야 됩니까? 왜 남을 이롭게 해야 됩니까? 그러면 너 양심에 그게 당당하냐? 이렇게 바로 말해줘야 맞잖아요. 그런 분들 입에서 경전만 하도 외가지고 경전만 줄줄줄 나와요. 다른 중생도 전생전생 들어가면 내 어머니였고 지나가는 걔도 전생전생 가면 내 어머니였고 어머니 어머니 해서 온 우주가 다 내 어머니가 돼요. 그러니까 너는 남한테 잘해야 된다. 와닿지도 않죠. 지금 양심이 빠져있고 교리에서 교리로 논리에서 논리로 개념에서 개념으로 가는 건요. 와닿지가 않습니다. 왜? 그분들은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양심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. 양심을 바로 지적해줘야죠. 네 양심 안 찔리더냐?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 믿는 교리 얘기만 하고 있어요. 그게 자기들한테는 의미가 있으니까. 하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인류를 꿰고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. 양심이지. 그 양심법이 육바라멜로 이루어져 있어요. 다른 기준으로 보면 이니에이지 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 Bridge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